저 달려올 때부터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여기 위로 간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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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네들 이미 패키지 배달했기 때문에 다 빈손일 거야 지금은 죽여봐야 의미 없고 어 이미 쟤네들 다 보냈어 지금 이미 털겠지 한명도 없어 한명도 없어 이미 다 갔어 다 갔어 어 여기 아냐 여기 아냐 근데 이 서버도 사람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원래 되게 많은데 지금 폭탄 소리 자꾸 들리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게 아예 게임을 껐다 켜야 세션이 바뀌나 여기 레벨 8, 9 존 여기 레벨 8, 9 존 여기 레벨 8, 9 존 아 키? 우리 키 지금 거기서 많이 썼어요 거기서 4개 썼지 우리 키 3개 썼나? 3개 썼나? 지금 자기 키 몇 개 있어 나 1개 남았거든? 다 그전 키 다 그전 키 저는 그대로 3개 있습니다 그대로 3개 있습니다 그대로 3개 있습니다 다이 누르신 다음에 파우치 보면 43 야 이거 끼면 엄청 오르는데? 우와 잠깐만 나 이거 사야겠는데? 나 이거 사야겠는데? 이거 이거 키면 장난 아니야 전 이거 사야겠어요 나도 사고 싶다 이거 사야겠어요 이거를 사면은 피통이 5800이 되네 띠어도 띠어 피통이 엄청 늘어나는데? 에리트 데미지가 2% 진가? 아 근데 DPS가 너무 떨어지는데? 난 DPS도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더 살 거 없나 이제? 아직 1500원 남았거든? 이런 총은 별로 그냥 오히려 T 피클을 할게 바이오하즈드 워딩 트랜스미션이 잠드 프록시미티 커버지 자아 자아 아 저격총 하나만 나오면 진짜 끝인데 저격총이 안나오네 저격총이 저격총 하나만 쓸만한 저격총 하나만 어? 야야야 카오있다 카오있다 빨리와 빨리와 4명이야 4대4야 4대4 4대4 저희는 지금 저희 다 없습니다 어 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잠깐만 제대로 붙었어 지금 저희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놈만 쏴 빨간놈만 지금 다 3명? 어 이거 지금 까지는게 그냥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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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링이 슬탄 내가 최전방에 있을게 뒤에서 백업해 어 10탄 오오 큰일났죠 뒤에서 그 힐 좀 써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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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들 뒤에서도 공격받을거야 왜냐면 힐 나 Fitz 이리쪽으로 옵니다 돌아올라 그러나? 돌아올라 그러나? 오 슈탄 어헤이C 아 이거 오짓말있네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누웠어 하나 누웠어 이제 구해주러 올거거든? 구해주러 올거거든? 응 조심해 조심해 쟤네들 어차피 한 명 죽었잖아 세 번 이상 부활 안되거든? 그니까 한 번 죽은 놈은 두 번 밖에 기회가 안남았어 니네 죽지마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지 저 지금 백도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뒤로 돕니다 오 왔다 왔다 이쪽에 길 있습니다 저렇게 튀는데? 아이씨 따라갑니까? 여기 조심하십쇼 뒤에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꽤 남았어요 도망간다 아 아 쟤네들 그거 하려고 그런다 버그 쓰려고 아 아 저씨끼들씨 무슨 범위야? 그거 나가서 존나가서 그거 쓰려고 오오 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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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금방 갈게 힐 좀 해주세요 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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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한 명 더 두 명 더 몰려온다 몰려온다 오 왔다 술탄 술탄 좋네 니네들이 술탄을 깠어야 돼 아 졌다 갔어? 응 아 안돼 아 아 이거 슈르탄을 날릴 수 없네 쟤네들 좀 상태 안 좋네 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카우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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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와 네 세이프 존에서 바로 하면 지금 지금 오면 돼 지금 오면 돼 지금 가겠습니다 한 명만 오면 올게 한 명만 오면 카우카우카우 여기 카우카우카우 이게 뭐야 이거 네 És 아 이제 벅으로 나간 것 같은데 웹에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카오가 된 아냐 우리 지금 카오니까 올라와 위로 어 위로 올라와 올라와 여기서 한 놈 있어 여기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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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 자리에서 한 명 기다리고 여기서 앞에 또 올라오는게 두 군데거든 여기 하나 있단 말이지 여기밖에 없어 길이 그리고 여기 한 명 한 명이 여기 있고 한 명이 여기 있고 한 명이 여기 있고 30초면 되니까 오면 말해 콜라쪽 옵니다 상자쪽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네 스캔 한 번 뿌렸습니다 네 여기 미치지 않고선 여기 못 올라오지 어 하얀색 하나 10초 남았습니다 오오 괜찮아 괜찮아 안죽어 절대 안죽어 빈총에 저런 빈총에 죽을 것 같애 끝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어 200원 나 아직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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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3초 됐다 내려가자 야 생존하면 돈주네 야 야 야 야 야 이게 돈 더 빨리 버네 카오에서 생존하면 돈주네 야 다 죽이요 200원이나 주네 상자를 왜까 여기 한명 있습니다 어? 그냥 죽여 높였습니다 한명 다운 야 그냥 가다 그냥 가 와 뭐라고 앞인사람 되는거 같은데 어 다운 여기 또 한명 있습니다 2명 다운되떨 2명 다운되떨 오오 2명 다운되떨 오오 2명 킬 2명 킬 카오에 여기 3됐어 3랭크 야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야 우리 그쪽으로 빨리와 빨리와 다시 위로 올라가야될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와 이새끼 잡고 올라간다 올라가 빨리 뛰어 뛰어 빨리 뛰어 뛰어 저리로 올라간다 아니야 괜찮아 한두대면 맞아도 돼 저 이거 앞쪽으로 먼저 올라가 있겠습니다 어 올라와 올라와 카오 235초 이거 버티면 돈 좀 주겠는데 저 여기 보겠습니다 야 아까 위치 잡아 아까 위치대로 아까 그대로 잡습니까 어 그리고 위험한 쪽을 내가 지원할테니까 얘기해서 불러 랭크 4됐다 야 풀공쪽 옵니다 필쪽 옵니다 야 한명 뒤로 가야지 원래 있던 자리 내 뒤에 있던 놈 누구야 이쪽 이쪽 라인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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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와 이거 이건 완전 파워진 이거 어떻게 올라올거야 간보고 있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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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시고 올게 잠깐 기다려봐 탐지 끝났습니다 한번 돌려주세요 졸라 쪄고 있어 지금 쪄고 있어 올라올거야 한놈은 여기 밑에 3명 4개 타고 있습니다 올라올거야 여기 자리 좋아 올라올려면 말해 바로 말해야된다 지금 한명 옆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올라가 잘 봐 네 아직 제 쪽으로는 안보입니다 거기서 올라오면 쏘고 잠깐만 있어봐 여기서 내가 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 한명 올라옵니다 상자쪽 상자쪽? 중국인입니다 저 스캔 한번 썼습니다 아직 안보입니다 여기 수류탄 던지기도 쉽지 않아 야 우리 2분만 버티면 된다 2분 돈 얼마줄까 밑에 지금 한 3,4명정도 보이거든 어 올라옵니다 상자쪽 올라와 한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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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맨헌트 맨헌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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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올지 몰라 총알상황 좀 보고해봐 총알상황 아직 홀라 저 있는 쪽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300발 있습니다 예 5분만 버티면 돼 5분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홀라쪽 내가 지원갈게 여기 다시 앞으로 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니 제 쪽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 자기 위치 확인해 자기 위치 무조건 봐 예 알습니다 도망가나 이렇게 맨헌트가 되면은 맵에 다 보여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아마 전맵에 있는 애들이 다 올거야 노란색되면 애들이 다 와요 전쟁수준인데 노란색으로 아니 그냥 멀리서도 다 보여 우리 위치가 아 여기 애들 여기서 샷건을 들어야겠네 4분만 버티면 돼 4분만 오면 바로 얘기해 한 명이 계속 쪼고 있는데 홀라 계속 잘 봐 소리가 들릴거야 소리가 찝찝 라인 타는 소리가 들려 찌잉 하고 소리를 잘 들어 움직입니다 스캔 한번 뿌리겠습니다 좋아 3분 못들어온다니까 이거 미치지 않고 잘 못들어와 내가 또 간보고 올까 스티키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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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폭탄 점차폭탄 지금 여기 이쪽 앞에서 계속 쪼고 있는거 같은데 삼지 한번 돌려주세요 내가 돌릴게 네 네 제 쪽 아무도 없습니다 앞쪽에서 자꾸 간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클리어 아니 여기가 좁아 올라오는 길이 그리고 멀리서 저격이 안 돼 이 자리가 네 왜냐면 그 원래 첫번째 우리 하려고 했던 자리는 헬기 위치에서 저격이 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커버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는 저격이 안 돼 근데 자리가 좋아 근데 물론 여기는 올라오는 입구가 세군데라 막기가 더 힘들긴 한데 거기에는 입구가 한군데라서 한군데만 막으면 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죠 스킨 한번 뿌리겠습니다 뿌려 뿌려 찝 라인 좋습니다 소리도 있네 그래 뿌려라 망대도 뿌려라 아 저는 버그 안쎄요 트렌드 2분 30초 이쪽 아래는 없어 저만 70초 남았습니다 나 140초 저 130초 저는 쪼고 있어 지금 쪼고 있어 저거 어 뭐야 어 앞에 있습니다 쪼고 있어요 두마리 쪼고 있으면 세마리 야 올라올라 올라올라고 한다 쟤네들 지금 모인거 같애 세마리 모였어요 조심해 아냐 니 쪽 봐 니 쪽 봐 니 쪽 봐 쏘지 말고 스캔 한번 뿌리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몇 명이야 오우 다섯 여섯 여섯 엄청 많아? 야 올라올거야 네 어? 시간 늘었다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자쪽 돌아온다고? 예 홀라 잘봐라 얘네 아마 동시에 올라올거야 동시에 올라오면 말해 올라오자마자 올라오면 말해 올라오자마자 두 분께 올라옵니다 다 죽여 다 죽여 상자쪽 다운 한 명 더 밑에 택 더 택이 다 줬습니다 홀라 잘봐라 홀라 잘봐라 이게 스캔 뿌립니다 내 기타 내 기타 아직 제 쪽 아무도 없습니다 피 한번 채워줄게 상자쪽 클리어 어 한 명 올라옵니다 홀라 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와 기다려 홀란 잘봐 한 명 집 전척부터 부깁니다 올라와서 지금 후집라이 타고 상자쪽 한 명 대기타고 있습니다 야 탄 좀 아껴 써라 난사하지 말고 아 탄이 없네 에미사고들은 없긴 한데 탄약점 지금 두 명 있습니다 흫 흫 쟤네들 저렇게 폭탄 던져 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걸 모르나 아이씨 야 이거 한번 그냥 버텨볼까 쟤네들이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한 홀라장라 올라오고있습니다 불공정 한 4명 물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어 내려.. 다시 내려오고있지 왔다리 갔다리 간보고있지 졸라 간보네 어떻게 공략해야될지 지금 모르겠지 지금 어? 팀워크로 안맞고 지금 어? 1명 올라오고있습니다 누군지 말해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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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습니다 머리만 내밀고 있습니다 머리만 이쪽 광보고있습니다 나인에서 총알 낭비하지마 낭비하지마 네 권총으로 지금 중국애들 같은데 쟤네들 네 중국애들 사람 모으고있는거 환자쪽 한명 올라옵니다 기다려요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하고 얘기해 예 올라오면은 어차피 한번 얘네들 한 1초정도 딜레이가 있거든 올라왔을 때 점차폭탄으로 데이트하고있습니다 흫 올라 스캔 뿌리겠습니다 아 보인다 인마 다 보인다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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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왔습니다 두명있어요 홀라쪽에 두명 어? 관객적 간보험입니다 간보험입니다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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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장으로 신고합니까 어 됐어 됐어 다 막았어 관객적 정착부탄뿐입니다 어디로 올라와 어디에 올라와 어디를 어디에 올라와 어디를 어 야 파템 야 얘네 템 떨군거봐 아 근데 하나만 파템이고 나머지는 파템만 챙겨야지 먹으면 소화 안되는거 이것만 챙겨야지 어 신발도 주웠는데 신발도 주웠는데 신발도 주워야지 아니 왜 템을 들고 올라왔어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전 이득이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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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스킨 한번 뿌리겠습니다 네 장작 좀 풀리라 어 좀 폼폼풀인 남편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야 내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애들 한 명 볼게 네 이거 한꺼번에 다 올라오면은 이거 아냐 막을 수 있어 그래도 막을 수 있어요 아 샷건이 진짜 아쉽다 아 여기서 샷건을 써야했네 콜라 쪽에는 지금 안보이고 기다려 우리 한 번 시간 풀어볼까 존나 열받게 쟤네들 올라올때 우리 뒤로 돌아서 도망갈까 다 올라오면 홀라 쪽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졸라 뛰는거야 어차피 쟤네들 따라 내려와야되잖아 계속 달리는거지 분위기가 확실히 두세명이상 올라올거 같다 그러면은 튀자 ㅋㅋㅋㅋㅋ 한 60초 정도 남았을때 만약 그러면 튀자 스캔 뿌리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 네 올라왔습니다 다운다운다운다운 다시 내려왔어 ㅋㅋㅋㅋㅋㅋ 한 명이 죽었고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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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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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acent 멘트 От 탑 어 지금 한 명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두 명 내가 뒤에서 볼게 내가 뒤에서 볼게 내려올거야 내려올거야 거기 거기 세 명이서 막어 네 두 명 엎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닌가 이 새끼 일로 내려올려고 미쳤구나 저거 내려올게 다 있죠 뭐야 뭐야 아 피챈 덥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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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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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키만 피해 스티키만 오 저 아 다운 오 슬 탄다 아 마른데 아 저거 죽었습니다 어 자 쟈 타네 네 무슨 쟈 타네 장성 오 졸나왔네 아...이거는 너무 많다 오래 버텼다 오래 진짜 아... 한 500원 경험치 1,100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야 18초 기다려야 돼 체크 포인트? 열쇠 3개 다 뺏겼습니다 아 열쇠는 뺏겨도 돼 열쇠는 뺏겨도 돼 300원에... 우리 몇 분 버텼지? 한 15분... 10분은 넘게 버틴 것 같은데? 10분 정도는 어... 어디로 모일까요? 어... 세이프룸 137m 다들 박수치고 있어 여보 애들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잖아 쭌께 쭌꺼지 니네 정말 오래 버텼다 전략적이었다 야 저거 저기서 창고에서 저거 다 채워라 리스타 탄창이랑 다 채워 우리들이 이렇게 놀아줘야 쟤네들도 재밌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줘야되요 어? 싸권파네 3,000원 쟤네들도 얼마나 파밍하다가 재미없었겠어 야 이번엔 저기로 갈까? 수나 자리야? 어 수나 자리 갈까? 수나가 없어서 아 그러네 아니 나 수나잖아 아아 그러면 수나 자리로 한번 가시죠 수나 자리 갈까? 좋아좋아 가자 근데 얘네들이 저..저희..저희거 쫓아와면 어떡하지? 어 전설사건은 사지마세요 전설사건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저희 잡아도 카오다니까 아 우리 쫓아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서버 표정됐습니다 간보러 왔어 간보러 간보러 왔어 간보러 왔어 지금은 애들 쏘지마 아직? 아직 쏘지마 저기도 애들 겁나 많은데? 애들 재밌었나봐 쟤네들도 그니까 박수쳐주지 아까 중국애들 계속 웃으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전략을 엄청 짜야되거든 아까 같은데 상황이면 완전 이거 전략..전략게임이네 자 여기가 두번째 두번째 스팟 아 이거 다른 서버가서 해야겠네 그럼 여기 두번째 스팟이야 아까 말한대로 한명이 뒤에서 힐 힐 힐 던져줄 준비하고 왜냐면 이게 탄창 가는 동안에 힐을 던져줘야되 이렇게 던져줘야되 내가 앞에서 어그로 끌테니깐 아 뒤쪽에도 레펠 있구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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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쫓아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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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하고있어 힐하고있어 근데 차마 우리 먼저 쏠 용기는 없지 먼저 아까 된통당해가지고 어 된통당해서 먼저 쏠 용기는 없어 우리가 쥐잡듯이 잡을겁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냐면 여기가 좋은게 이 뒤로 못올라와요 여기가 뒤로 뒤로 올라올 수가 없어 이 라펠이 아 진짜 이거 아이템만 더 좋게 맞추면은 이 라펠을 타면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이런식으로 그래서 세이프전으로 가버려요 여기가 제일 꿀자리는 꿀자리지 그니까 한곳만 막으면 돼 앞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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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 돼 흠 야 이 다 저기 보급 다 받아왔지 네 총알 좀 아껴쓰고 네 맥 40발에 맥 8 야 겁나 모여있는데 애들 벌써 막 우리랑 놀고싶어가지고 지금 겁나 모여있어 큰일났어 근데 아직 여기 이 스팟을 모르는거 같은데 애들이 나같으면 여기 올라가서 저격을 할텐데 이 자리가 저격자리 짱좋거든 내가 내려가서 간보고 올게 지금 애들이 우리 자리잡고있는건가 내려가면 쏘지않을까요? 아니 쏘면은 니네가 쏴죽여 어차피 걔네가 나 쏘면은 쟤네들 다 빨간색이야 어 자리잡으러 간다 얘네 자리잡으러 간다 얘 지금 털면은 아이템 나오는데 털고갈까 죽이고싶다 어 불렀어? 헬기 불렀네 헬기 불렀네 야 어 지금 놀다고 신호탄 쏘는데요? 이거 헬기 모였을때 야 다 내려와 다 내려와 다 내려와 다 내려와 내려가겠습니다 나 네쪽으로 다와 아 저기서 시작하나요? 네쪽으로 다와 이새끼들 아이템 먹고 가자 지금 다 올라갑니까? 어 다 올라와 다와 이새끼들 자리잡고있어 지금 ㅋㅋㅋㅋㅋ 얘네들 지금 패키지가 있어 우리꺼 주워 먹은거 먼저 쏘진 못하고 참아 저기 얘 여기 구석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냐 네명이서 같이 뭉쳐있.. 두명씩 두명씩 뭉치자 일로와 이층에 둘있거든? 저 이층에 올라가시게 어 이층에 둘있거든 두명이 일로와 홀라하고 네 저기 상자가 이쪽으로와 여기와 여기와 일로와 일로와 네 한명 내려갔지 레디하면은 저쪽 계단타고 바로 우리 올라간다 한명 한명만 잡고 저쪽 계단타고 바로 올라간다